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어제도 나이트 종목 나갔죠 나이트 우리가 매일 저녁에 들이대고 있는 실제 들이대고 있는 나이트 어제 종목은 바로 룬이십니다 룬이시고 실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수익 냈어요 우리는 2루타 정도 날렸어요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2루타까지는 날렸다 이래 보시면 되고 매일매일 수익을 지금 내드리고 있어요 룬익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8% 9%까지 갔죠 장은 안 좋지만 믿고 따라오면 나이트 반에서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하셔야 돼요 저희가 밤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좀 적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 나이트 반에서 보시면 매일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크게 먹었죠 룬익 하나로 390만원 먹었어요 실제로 룬익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룬익으로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못 믿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했는지 저희 오늘 같은 장에도 저희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요 오늘 아침에 210만원 먹었어요 어제 들어오신 분인데 초대받고 들어오신 분인데 210만원 먹었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진짜 낼 수 있습니다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며 꾸준하게 계좌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나이트반 들어오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이트반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성적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미칫다고 잠 안자고 이 시간에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성공 확률 때문이에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180% 나오고 있어요 180% 나오고 있고 6월달에만 지금 63%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6월달에만 그래서 같이 하시면 확실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료방도 초대가 가능하시니까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이트반 들어오신 분들 나이트반 들어오신 분들은 절실하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카톡방 초대받으신 분들 빨리 연락주세요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이 나이트반 초대 가능하시고 또는 무료방에 초대 가능하시니까 지금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추천을 해야 그만큼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악재에 대해서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